안녕하세요 모델건하우스입니다 쉬어가는 마음으로 좀 유치한 장난감총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제 투스픽건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발사하는 총입니다 전체가 금속이구요 배럴과 스프링은 철제입니다 더블 배럴 이게 샷건 모양의 미니어처라고 해야할까요 이게 작아도 스토크에는 사자인가요? 이런 동물모양을 한 부조가 있구요 화살모양도 조각했습니다 이 투스픽건은 구조와 작동법이 극히 간단합니다 이 스프링을 이렇게 젖혀서 이곳에 걸면 코킹이 된 겁니다 이쑤시개를 장전하고 이 부분을 방아쇠처럼 당기면 이쑤시개가 발사되는 거죠 패키지에 포함된 이쑤시개인데요 두 발만 일단 빼놓구요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넣어줍니다 이쑤시개 끝이 이정도로 튀어나와야지만 타격이 되겠죠 발사준비 끝입니다 어우 조그만게 생각보다 파워가 좀 있네요 이게 팍 꽂혀 버리네요 오우 하하하하 와 이제uso 롱 롱 롱 롱 이 투스피커는 자그마한 스프링으로 이쑤시개를 발사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비비탄 총보다는 한참 작습니다 근데 끝이 뾰족한 이쑤시개니까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서는 쏘지 않는 게 좋겠죠 하여튼 요즘 중국의 토익원들이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지를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